정글의 법칙 정글 몬스터는 중립 몬스터라고도 불리며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몬스터입니다. 대부분의 정글 몬스터는 게임이 시작된 후 1분 40초에서 1분 55초에 생성되며 드래곤은 2분 30초, 내셔남작은 15분에 생성되는데요. 정글 몬스터의 강력함에 따라 재생성까지의 시간은 다르랍니다. 그리고 이로운 효과가 있는 정글 몬스터도 있는데요. 고대 골렘, 도마뱀 장로, 드래곤, 흔히 바론이라 불리는 내셔남작이 이에 속합니다. 고대 골렘을 처치하면 빠른 만화 재생과 스킬의 쿨타임이 줄어드는 효과를 받을 수 있고 도마뱀 장로를 처치할 경우 적에게 피해를 줄 시 분화와 점화 효과를 동시에 줄은 효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드래곤을 처치할 경우 팀원 전체가 골드를 획득하게 되어 게임을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으며 내셔남작을 처치할 경우 팀원 전체가 골드와 함께 공격력이 크게 상승하는 효과를 받을 수 있어 후반엔 내셔남작 앞에서 큰 전투가 자주 벌어집니다. 초반 정글 몬스터 사냥을 잘하는 챔피언들은 워윅, 스타너 등이 꼽히지만 다른 챔피언들도 충분히 정글을 도울 수 있습니다. 많은 챔피언을 해보시면서 가장 손에 잘 맞는 챔피언을 찾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